이 사이트는 원래 유료 사이트 때문에 찍는 겁니다. 그런데 유료 사이트는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1년에 60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정에는 없었는데 계획에도 사랑방을 등록을 하면 이 사이트 비용을 안 받는 걸로 후반부에 정리가 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까지는 저는 진의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강백이고 강사고 교수고 가이드다 보니까 교육을 가르치는 이 내부 사정까지는 잘 몰라요. 살림살이에 대해서. 법을 가지고 가치체계를 인문학적으로 열심히 입히는 데만 주안점을 둡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통째로 오늘 또 뒤흔들어 볼 거예요. 이 사이트는 한정되어 있거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만 유료 사이트하고 무료 사이트를 함께 올리고 함께 틀어줄 거예요. 수위는 조절될 거니까. 그래서 유료 사이트는 항상 액기스적인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돈을 내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이. 물론 저희들은 법인체에서 세금이 다 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투명하게. 돈을 유료로 받는 것은. 그래서 오늘은 실습 위주와 빙의만 빼고 실습 위주로 주문실습. 그 다음에 주문시에 일어날 수 있는 체험들. 그리고 블랙앤하이트를 할 때 일어나는 체험과 주문하고 병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진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보는데 이게 블랙앤하이트2예요. 이건 일반 시청자분들은 봐도 모릅니다. 이거까지는 들었다 놨다 했는데. 이거는 초점 수련이라고 해서. 이 초점이 끄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흉내내고 따라할 거니까. 이게 블랙앤하이트2라고 보시면 됩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상이 끊어졌거나 눈동자 혈이 풀어질듯 말듯 하거나 풀어진 자들. 그 자들한테 주문수련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하고 스펙타클한 체험들. 이런 것들하고 주문수련, 코드수련.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고 있는 다양한 실습하고 섞어서 오늘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한번 적어볼께요. 여러분들은 공부로 해가 뜨고 공부로 해가 지는 노교라는 건 그 단어적 명사적 단어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그죠? 공부.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공부 개념 정리로 정리할 겁니다. 그런데 공부 개념 정리란 막연하니까 이때까지 했던, 이때까지 받았고 사사받았던 전체적인 카테고리입니다. 전체적인 공부 개념 정리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몸 공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마음 공부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신 공부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통합 공부라고 해 볼게요. 저작권에 있는 전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가르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도 생략했는데 유료 사이트 위주로 찍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무료 사이트에도 오픈됩니다. 이런 개념 정리들. 그래서 인사는 생략했어요. 몸 공부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이렇게. 기하고 호흡으로. 그런데 우리는 몸 공부를 따로 시키지는 않지만 몸 공부 개념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 용맹정진때 해드렸듯이 저희 노교는 노촌교육원은 실제로 공부로 해가지고 공부로 해가지고 있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몸 공부 하나면 여기로 카테고리를 갖고 와 볼게요. 몸 공부. 이 몸 공부는 간단해요. 몸 공부. 몸이 있는 공부다. 이 말입니다. 몸을 진화시키는 공부. 그런데 몸은 또다시 이렇게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나누면 몸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게 전체의 재산이에요. 몸은. 이것도 동의하죠. 만약에 내가 몸이 있다면 몸 그릇이 마음이 없는 몸 그릇은 없습니다. 또 마음이 담을 수 있는 몸 그릇이 있어야 마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인데 이 공부를 이때까지는 저작거리에서 너무나 많이 성행하고 해왔던 공부예요. 그런데 기공부이라면 굉장히 막연해요. 그래서 거기다 기에다가 느낄 감자를 한번 살짝 넣어볼게요. 기감이다. 이래서. 우리 공부가 왜 몸 공부 하나를 가르쳐도 인문학적 노천인문학입니다. 디테일하고 원리편에서 너무나 정말로 건강하게 잘 정리가 돼 있다는 걸 조금 있다가 확연하게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예를 들면 기감이 뛰어난 몸 공부인이 즉 기공부나 호흡을 하는 타단체에서도 저희들 공부하고 접목하고 병행할 때 호흡이 깊어진다거나 이렇게 앉아있어서 호흡이 깊어서 기운줄이 느껴지고 이렇게 기막이 쳐진 게 느껴지거나 하트나 꼬리뼈개에서 쿤달리니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머리끝이 쭈빗하고 쭈빗하고 이렇게 기감이 느껴지거나 하트에서 가슴, 가슴에서 마치 중화제 파마액을 뿌려놓은 것처럼 이건 신통 개념은 아니에요. 신통 사이클 중에서도 기감이 뛰어난데 몸 그릇에 혈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감이 빠르고 발달했다는 건 혈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구멍혈자니까. 전체적인 카테고리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혈이 발달해 있거나 혈이 열려있다라니까 머리 끝이 쭉 비서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산이나 물가 옆에 가거나 하면 기감은 다르지만 가슴에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머리 끝이 쭉 비서는 사람이 있고 등에서 오싹하고 올라오는 기감이 있을 수도 있고 손에 노궁에서 마치 기운줄이 뻗치듯이 열감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몸 공부를 하는 사람은 기나 호흡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를. 그래서 기 공부를 하거나 호흡 수련을 하는데 기는 양의 공부입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문학적으로 알고 가자고요. 호흡은 음의 공부예요. 그런데 가슴으로 하는 인맥호흡이 양이고 등으로 하는 동맥호흡이 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공부하거나 기 공부를 할 때 양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음양도다 이렇게 합니까? 음양도입니다. 그래서 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클을 잘 아셔야 돼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정신학문 측면에서 다가가는 몸 공부를 좋아하지 즉 상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혈이 풀어진 눈동자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몸 공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독소가 꽉 차 있고 몸에 그 다음에 망령과 망상에 엉켜 있는 불완전한 혈의 자리 불완전한 몸의 건강 부조화 이런 몸으로 독소가 꽉 찬 상태에서 이 문학을 전달하거나 전달받거나 또 합의를 하는 것 자체를 경계합니다. 항상 몸 공부를 바른 가짐으로 바른 마음 바른 심이 나와야 돼요. 정형이. 그래서 달려볼게요. 그래서 가슴 호흡이 플러스 호흡이고 등에 동맥이 올라가는 호흡이 마이너스 호흡이라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호흡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양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건 기운의 원리고 기운의 원리 호흡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들숨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는 호흡단체는 아니에요. 개념적인 들숨이 들여 마시는 호흡이 의미됩니다. 내쉬는 인맥 호흡이 양이 됩니다. 저는 호흡은 안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몸 공부를 해도 제대로 알고 하자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석에 그러면 저희들이 꼬리뼈 수련을 조금 있다가 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3, 7일 공부가 끝나면 이 공부를 병행할 때 주로 꼬리뼈에서 자극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혈이 톡톡톡톡 튄다거나 꼬리뼈가 부서질 듯이 아파온다거나 이마 진동처럼 꼬리뼈에서 진동이 일어날 때 우리하다거나 묵직한 그런 기감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몸 공부도 개념 정리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신 공부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많이 찍어야 돼. 개념 정리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일요일부터 3, 7일 특별 상끈기 들어가시면 훨씬 더 유리하고 좋아요. 그래서 호흡은 제가 가급적이면 안 건드릴께요. 이렇게 기는 음양의 조화가 맞고 그래서 텅 비어있는 본체가 음인데 이 음 자체가 신입니다. 나툰 모든 물질적인 걸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고 정 자체를 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호흡은 거꾸로입니다. 들여 마시고 올라가는 등동맥으로 올라타는 것을 음으로 잡습니다. 거꾸로. 모든 기는 조화롭게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들고 나는 때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음양도인데 호흡만큼은 여러분들이 거꾸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등동맥 올라가는 게 음이고 입맥으로 내려오는 게 양입니다. 음양의 조화가 뒤집혀지는 거예요. 호흡은 그래서 가볍게 개념 정리를 해보면 호흡은 우리가 하는 호흡이 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호흡 그걸 숨길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는 숨길이 터져야 우리한테 살길이 열려요. 이것도 동의하죠? 그래서 길이 있다면 올바른 호흡길을 통해 바른 삶으로 전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호흡의 본능이고 본질이고 본성입니다. 따라서 숨길을 바로 터주고 또 살길을 바로 열어주는 것 이게 공부의 목적이에요. 몸공부의 그런데 몸공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인합일을 원칙적으로 하는 사이클의 몸공부가 있고 하나는 천신합일을 하는 사이클이 음연히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신인합일 문공부는 상만 끊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천인합일 즉 천신합일은 상각고는 부족해요. 눈동자 혈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혈과 상이 무너지면 완전한 의식체에 진입을 할 수 있대요. 이거를 의식체를 빼버리면 완전한 진인이 된다 해서 뇌의식과 합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잔해 운해가 통합을 이룬다. 그래서 기존의 공부학문으로 제 노천인문학을 끼워 맞추면 굉장히 메커니즘이 복잡해져요. 사람한테 간단하지 않으니까 도라는 건 모르는 걸 아는 거거든. 그래서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을 한번 받아 적으면서 개념 정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몸공부할 때 상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신인합일을 한다면 세포의 누진이 필요합니다. 세포의 누진이 필요한데 셀루자, 참진자예요. 참으로 일정한 공간 속에서 싹 세워버린다고 비워버린다고 그 비우는 대상이 망염이 돼야 됩니다. 그 비우는 주체가 망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놀지 않아야 돼요. 어디에 허상에 이 허를 버려버리면 시리티 나온다니까 오로지 허, 가짜 허가 허는 비었다라는 거거든. 거기에 있는 것처럼 끼어 있으니 허가 드러나면 열매실자 반드시 수확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열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공부 하나만 봐도 우리는 공부를 얼마나 재밌게 할 수 있는지를 바로잡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어느 날 허공의 완전한 이 퍼펙트한 허공의 의미 본체인 신이 나에게 물질적인 조건이 돼 지수하풍으로 정을 선물해줬다. 이게 여러분 몸이에요. 이게 실체고. 그런데 이 몸의 정은 태어날 때는 숨길과 살길이 완전함으로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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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안에 혹은 속에 가증과 집착 그리고 병 그리고 독소 그리고 부조화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건강하지 못한 몸과 또 알고리즘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청정하고 맑지 못하고 상이 있다 보니까 엉켜서 가증에 집착하는 망념에 망상에 허상에 이런 것들이 결과로 드러났기 때문에 무조건 고통 속에 엉켜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은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딱 1분만 쉬었다. 또 개념 정리할게요.